11일 온라인으로 복금용 새새멸치를 구매하여 먹다가 뒤늦게 구더기를 발견하여 하소연하는 내용이 올라와 화제인데요. 해당 상품은 여러 온라인 마켓에서 판매한다고 하며 구더기 발견 후 항의에서 해당 상품은 판매 중단시켰다고 말하며 구매한 온라인 마켓만 중단되고 다른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판매 중이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새새멸치를 구매하신 분들 확인하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하였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2024년 2월 28일 오픈마켓에서 맛있는 국내산 멸치 새우 섞인 땡땡볶음용 1kg을 구매하였다고 하는데요. 멸치가 도착하여 확인한 결과 지퍼백이나 밀봉 포장 없이 맨 상자에 멸치가 바로 꽉 담겨있었다고 말하며 상자를 흔들면 가루가 질질 흐르는 상태였다고 말하였습니다. 이어 상자를 뜯어보니 포장끈과 빨랫줄 토막 같은 게 3,4개가 멸치 사이사이로 들어있었다고 말하며 건어물이 이런 건가 싶어서 골라내고 반은 폭구 반은 냉동 저장하였다고 말하였습니다. 이후 멸치는 반 이상 먹은 상태라고 말하며 2024년 4월 10일에 해당 멸치로 만들어 놓은 멸치볶음 섭취 중 구더기 사체가 다수 발견되었다고 말하였습니다. 발견 후 판매 사이트 판매자에게 문의 글을 남겼고 구매 후기를 이물질 사진을 추가하여 수정하였다고 합니다. 이어 2024년 4월 11일 온라인 마켓 고객센터에 전화하여 환불, 판매 중지 조치, 배상 요구를 하였다고 합니다. 이후 판매 중 해당 상품은 판매 중지 조치가 되었지만 배상은 없다는 탑변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에 구매자는 이건 아니다 싶어 식약처에 신고를 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발견된 구더기만 10마리 이상이었고 플라스틱 조각, 펙돌 조각 또는 흑뭉치들이 있었다고 말하였습니다. 이어 멸치 구매자는 구역질 나지만 구더기 유입된 건 팩번 양보한다고 하여도 플라스틱과 흑뭉치는 뭘까요? 라며 작업장 상태가 상상이 될까요? 라고 하였는데요. 그러면서 반 이상 볶아먹은 후에 발견해 남은 것 뒤진 게 저 정도이고 제 가족 뱃속엔 더 많은 양이 들어갔겠지 않느냐며 아이에게 주먹밥으로 먹이고 지인에게 볶아 선물도 했다고 말하였습니다. 멸치 볶을 때 새로 산 땅콩과 가진 재료를 넣었지만 모두 폐기하게 되었는데 판매자 조치는 멸치 구매 비용 환불뿐이었다며 저희 가족은 그 후로 지속적인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다고 하소연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이제 건어물 혐오 공포로 맘놓고 수산물을 먹지 못하고 있다고 말하며 지인에게 선물한 멸치 볶음에 대해 어떻게 말해야 할지 면이 안 썬다고 하였습니다. 저 작은 멸치 사이에 색깔도 비슷하고 모양도 비슷한 상황에서 어떻게 구더기를 찾을 수 있을까요? 정말 생산 공장 위생 상태가 어떨지 생각도 하기 싫은데요. 흙이나 플라스틱 조각, 벽돌 조각 등도 이해할 수 없지만 저는 100번 양보 못하는 게 구더기 같은데요. 충격적인 건 해당 상품이 1000건이 넘게 구매된 것인데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먹었을까요? 생각만 해도 끔찍하네요. 이후 해당 글은 관리자에 의해 삭제됐다고 하며 직접 당하니 기분 더럽고 현실이 참담하다고 하소연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경우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의견을 남겨주세요.